P.E.S.T. 오라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P.E.S.T. 오라콘! P.E.S.T. 오라콘, 그 두 번째 시간!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은 지난번 세일러문에 이은 더욱 강력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천사다! 우리는 가족같은 홍삼! 과연 오늘의 우승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첫 번째 게임! 눈 가리고 아웅! 선수 한 명은 안대를 쓴다. 상대 팀 선수는 몸으로 자세를 취한다. 안대를 쓴 선수가 손으로 상대 팀 선수의 몸을 만져 어떤 자세인지 알아맞히는 게임! 제한 시간은 단 30초! 승리팀은 20점을 획득하게 된다. 어렵겠다. 그러면 막 이상한 부위 만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왜 그런 생각부터 하십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팀이니까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차오 팀의 차오로 씨. 네, 그리고 홍삼 팀의 예지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 두 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경기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공격할까요? 연장자! 연장자! 이 싸지 마요! 아니, 아니요. 우대, 우대, 우대. 자, 그러면 어서 준비해주세요. 자세를 취하셔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취해요? 자, 갑니다. 준비! 자, 이게 뭐예요? 어서!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만지셔야 돼요, 지금. 어서! 빨리 만지셔야 돼요, 지금. 빨리 만지셔야 돼요. 빨리 만지셔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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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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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포즈를 확인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다리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 와 준비 준비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빨리 만들어봐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 언니라면 할 수 있어 아니 여기서 만져봐도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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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좀 약간 어디가 모자라는 점이 있죠? 그러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만져 더 만져 이러다 멈출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멈춰주세요 그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가만히 계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지? 넌 알겠어 딱 틀렸습니다 자 두 분 반대 받았어? 그대로 있어주셔야 돼요 발끝 보세요 발끝 발끝 발끝도 다르고요 손끝도 다릅니다 네 그럼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떻죠 결과? 나 머리도 마셨는데?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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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결과 차오라의 승리로 차오차오 팀 20점 백득 그리고 이어지는 2라운드 자 준비 린지, 오 린지, 전자린지, 가스 린지, 나의 린지 다운데를 만져봐요 밑에 연세가 좀 붙이세요 배에서 풍초리가 나오세요 배에서 풍초리가 나오세요 내가 좀 부기해요 자, 정확하게 많이 많이 만져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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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끝나겠습니다 자, 안됨 야, 이상한 거 있어 뭐야 이게 손가락을 잡아봐주세요 양 팀 1대1로 현재 동점 상황 그리고 3라운드에서 맞붙은 혜미와 체스카 오케이 나 손만 이렇게 닿게 해줘 시간이 좀 과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지, 빨리 스피드 스피를 찍는 거 스피를 찍는 거 스피를 찍는 거 스피를 찍는 거 머리색 그려 머리색 얼굴 방향 머리색 네, 과연 저 해밀씨의 손끝이 정확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좋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아! 땡입니다! 진정!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 가기 전에 점수 알아봐야죠. 피니스타 호락과 몇 대 몇! 20! 반핑입니다. 반핑이에요. 그럼 이제 빨리 두 번째 경기로 가봐야죠. 두 번째 게임입니다. 고고고! 두 번째 게임, 딱지 치기! 멤버들이 직접 딱지를 만들어야 하므로 재료 선택이 관건! 자신이 고른 재료로 딱지 밀킹 시작! 이번 경기는 데스매치로 진행! 점수는 각 경기당 10점씩 획득한다. 자, 그럼 딱지 치기 게임 시작! 그럼 각 팀의 첫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이벌이네. 제 딱지 이름 짱! 고딱지는 코딱지예요. 어쨌든 성 공격이 필요하니까 두 분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진짜 가위바위보! 진짜 다 알았다. 공격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 바꿔요, 빨리. 네, 이대로 바꿔 볼게요. 예지 씨의 코딱지, 코딱지 날아갑니다. 코딱지 시작합니다. 코딱지 날아갑니다. 허스트리! 허스트리! 1, 2, 3, 4 1, 2, 3, 4 이거 얼굴 한 대 맞으면 진짜 날아갈 거 같아 무서워요 고딕 씨님, 살살해주세요 고딕 없어, 어떻게 적어 언니들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나 봐 우리 코딕지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딕지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잘하시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각 팀이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게임은 돈 세기 스피드 게임 세 번째 경기, 돈 세기 스피드 게임 제 1시간 1분 동안 한 명은 문제를 출제해 다른 한 명은 돈을 세며 문제를 맞추는 게임 각 팀 에이스 두 명만이 출전하며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 한 문제당 점수는 20점 돈을 정확히 셌을 경우 추가 10점 획득 그리고 보너스 돈을 정확히 셌 멤버에게는 현금 또한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속 대박 진짜 돈 줘요? 약속해요? 대박이다 이거 완전 우리가 기다리던 게임이에요 맞아 완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요 일석이조에요 게임도 하고 점수도 받고 돈도 벌고 우리 용돈 벌어 갑시다 좋다 좋다 그러면 일단 1라운드 첫 번째 주자 각 팀에서 나와주세요 홍삼팀의 출전 선수 두 에이스, 제이, 그리고 예지 첫 번째 주자 이거 목에 감는 거야 목도리 정답 오늘 며칠이야? 오늘 좀비 그렇지 정답 나는 오늘 이랬다 12일 12일 패스 내 색이 파란색 안경 말고 눈에 끼는 건데 까만색이야 선글라스 그렇지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대학교로 갈 수 있지? 아이스 크림 그렇지 아이스크림 그렇지 사람이야 사람인데 이거 안 되겠다 패스 자 춥 춥 춥 춥 스파이더맨 스타킹 말고 겨울에 추울 때 까만색 신어 추울 때 추울 때 레깅스 그렇지 내가 다리 다쳤을 때 뭐 바르지? 봤어? 그렇지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써 뭘 쓰지? 두 글자 말고 영어로 네 글자 일기장 아니야 영어로 말고 아니 한글말로 말고 영어로 네 글자 홍삼팀 160점 획득 과연 홍삼팀은 돈 세기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까? 저는 백 열 일곱 장을 셌습니다 나는 늦게 될 것 같아 이거 맞으면 돼 제발 맞아라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궁금해 어? 안 들어갔어 뺄게요 그럼 그대로 시작해? 대박 17개 나오면 된거지? 아니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나올게 아니 나올게 아 얼마야? 아깝다 아우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단 열 장 차이로 점수 획득 실패 다음은 차오팀의 출전 멤버 민지 예민 준비 5,50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이 팀장인다 심사입니다 흑역 루언이가 매달 따라하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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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래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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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우리 맨날 아파트 가자마자 타서 3층을 가려면 뭘 타야 되지? 쭉 올라가는 곳 1층 2층 그거 우우우우우이 기대해 그 무슨 춤? 춤 빼고 그거 바지에 자른다 춤 빼고 멜빵 언니 필라테스 말고 그거 꼴 그리고 뽕 터트리는 거 rice 꼭 쭉 누구 따라하는 거 막 안녕하세요 카페 에 너 쫄려 몇 장해주셨어요? 6 잘 생각하세요. 60! 60! 60! 60! 60! 60! 여러분 드디어 게임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때요 다들 기분? 다들 어때요? 아직 끝났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여기서 지면 엄청난 벌칙. 지난주 벌칙은 비교도 안 된대요. 도대체 그 벌칙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그러면 최종 점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에스 타워라카 몇 대 몇! 차호팀! 220점? 송삼팀! 2점!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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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다.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진짜 이게 뭐라도 떨리니? 가위바위바! 가위바!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보를 해보 Drumcemos!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솔직히 가위바위보! 오 마이 갓! 연서야 웃겨요 아 진짜 웃긴다. 야 진짜 웃겨. 아 쪼파요.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응. 내가 습땐 잘했는데 틀렸네. 뭐야? 또 그 영상 봐? 혜미야. 무대에서 잠깐 삐끗할 수 있는건데 뭘 그렇게 소심하게 자꾸 부딪궁하고 있어. 너 진짜 소심하다. 너 A형이지? 나 좀 봐. 나 맨날만 실수하잖아. 그래도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 설마 너 트리프 A형이야? 그래 나 A형이다. A형이랑 소심한거랑 상관없거든. 야 상관있을 수도 있어. 너 진짜 소심하다. 그치 언니? 맞아. 언니. 언니 허리켓 뭐야? 나는 똥글똥글한 성격 좋은 O형인데. 나도. 아 진짜? 아 알았어. 아 아니야 허리켓이랑 성격이랑 틀리거든. 틀리거든. 아 진짜.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이 어긋났을 때 사용되는 말이고.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사용되는 말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다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틀리다와 다르다 이 두 가지 의미 확실히 아셨죠? 앞으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쭈우 DRILLM ÖzLELM 아bean 반가 DirectDirt 30년이 chili가 누워가지고 놔ode assim. 그럼.